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단장한 라디오설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의 고향인 펜슬베니아를 방문 중입니다.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하려고 눈높이에서 사는 엘리트주의자라고 비난을 했고 오늘은 자신도 트럼프만큼 관세 이슈에서 강하다는 걸 드러내는 캠페인을 합니다. 같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입마금용 돈을 준 형사사건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됐는데 배심원이 공정한지는 재판이 끝난 뒤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심의 중입니다. 의사당을 습격한 사람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건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율 인하가 6월부터가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인하하기에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고 올해 이자율은 9월에 한 번 내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대학 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의 75%는 학사 학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구글 직원들이 구글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약하고 일하는 것에 항의 중입니다. 농성 중입니다. 콜럼비아 대학 총장은 유대인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하원 청문회에 출석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을 시작한 뒤 하버드와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이 사임했고 USC 졸업생 대표 연설자도 연설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란에 대한 보복 대응안을 밝히지 않았고 미국과 세계는 자제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한 이란에는 경제 제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뒤 피해 국가로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라파 공격 준비를 끝낸 듯 보이고 가자 전쟁 이후 예루살렘 정착초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이제 텔레비전이야 케이블 텔레비전이야 라이브를 우선으로 하니까 국토안보부 장관 지금 뭐 하원에서 탄핵안을 만들어냈고 상원으로 보냈는데 아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척슈머 그 상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적절히 알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뭐 장관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탄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 같은 것이 있고 또 정족수도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다들 알면서 한 거고요. 그 이슈 자체는 국경 미국 이민 국경 아주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들어오게 했다던가 이 같은 주장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많은 그 하원 의원들의 주장입니다마는 아주 시끄럽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좀 다른 모습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저도 이제 그 캠페인 모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깥에서 하는 선거 유세 캠페인 모드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흘 동안 이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를 방문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본인이 태어나서 10살까지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델라웨어로 이사 갔기 때문에 델라웨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 됐고 어릴 적의 고향은 바로 이 스크랜튼이잖아요. 펜실베니아주의 인구가 7만 5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뭐 향수를 조금 생각하게 하고 어린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어린아이들과 사진 찍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스포츠 저지를 입은 아이도 있고 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가서 예정됐었던 시간보다 오래 머물렀고 뒤뜰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의 말 강도가 지금 강해졌거든요. 이 스크랜튼과 말할라고를 비유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런 곳을 비유를 하면서 스크랜튼은 그야말로 가장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돈 걱정도 하면서 그러나 또 뭐 웃고 울고 하는 그에 비해서 말할라고는 아웃 오브 터치다. 아웃 오브 터치 엘리트주의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이제 그쪽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할라고 해 살면서 경제 자체도 이 스크랜튼이라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적어도 억만장자면 세금을 25%는 내야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세금 25% 안 내거든요. 게다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엄청 깎아줬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을 내는 액수는 얼마 아주 많죠. 무척 많죠. 억만장자니까요. 그러나 이걸 세금을 내는 그 돈의 액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률로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면 25%는 내야지. 그게 바로 본인들이 돈을 벌고 아주 해피하게 물질적인 면에서는 잘 사는 미국에 대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퇴역 군인을 패배자라고 부른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했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이제 스크랜튼이 아니라 피츠버그에 가서 여러 가지 선거 유세를 하고 피츠버그 하면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내가 특히 이제 철강 이게 지금 일본,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사고 합병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를 3배로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현재 중국 철강 수입되어 오는 것 관세가 7.5%라고 하거든요. 이걸 3배 25% 정도는 한다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쓰여지는 철강의 0.6%네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이랍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트럼프도 관세 굉장히 많이 물린다고 하지만 트럼프와 나와 다른 것은 나는 트럼프처럼 관세를 올리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돈이 부담이 간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 수입업자가 내야지 되고 수입업자는 결국은 물건값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관세 자체는 이 중국 철강에 대해서는 좀 관세를 올리겠다. 그리하여 미국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이게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으로서는 두 번째 중국에 가서 열심히 강조를 한 거잖아요. 아주 싼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어떤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건 공정한 무역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미국이 클린턴 시대에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시켜서 더 많은 그런 시장에 중국이 물건을 팔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정부가 보조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낮은 노동력 돈 지불하는 것. 그것으로 물건 싸게 내면 싸게 만들어서 덤핑을 하면 다른 나라는 다 죽지. 이게 이제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가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런 얘기 계속 강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강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6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면 다 소비자가 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돈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피치버그고 내일은 이제 필라델피아로 가서 사흘 동안 이제 그쪽에서 펜실베니아도 굉장히 중요한 주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그 배심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케이스 가운데서는 약한 거죠.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그 또 플레이보이 여기에는 그 플레이보이 맥두걸이라는 플레이보이와의 불륜관계 이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돈 주고받고 입마금욕으로 한 것. 그것을 이제 본인이 나는 심지어 잠도 안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잠은 잤는데 잠도 안 잤다라고 얘기하고 잠도 안 잤고 돈도 안 줬고 모든 것을 다 지금 부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뉴욕에서 이 재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죄다 무죄다 아니면 의견일치가 없다. 이런 모든 결정은 배심원 12명이 내립니다. 그런데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스앤젤레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좀 공정하게 그 편결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을 뽑는다는 것이 무척 어렵겠죠. 검사 측에서도 또 트럼프 변호인 측에서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판사에게 얘기를 하고 어제 이제 7명 선정했거든요. 7명이면 12명에서 5명 남은 아니죠. 대기조가 또 6명이 있기 때문에 7명을 선정했는데 앞으로도 11명 더 선정을 해야지 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해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변호사 2명이고요. 꼭 뉴욕에서 태어나고 살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2명 가운데 1명은 오레곤주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나머지 1명은 뉴욕. 그리고 IT 컨설턴트도 있고 또 푸에이르토리코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있었고요. 영어 선생님 한 분이셨네요. 또 세일즈 퍼슨도 있고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고 종양학 분야의 간호사도 한 분. 이분은 뉴욕 태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번 주에 배심원 선정은 끝난다고 하는데 배심원 선정을 할 때 42개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매체들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이 공정하게 될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뉴스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에 쑥쑥쑥쑥 넘어가다가 피고인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텍사스에서 살았고 보수적인 공화당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maybe 무의식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무의식적인 편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no 당신은 안 돼. 자격 미달. 이렇게 돼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배심원 선정하는 과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쭉 지켜봤는데 아마 법정에서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분명히 이제 졸았다 하는 게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그 도중에 졸았다 하면 엄청나게 저거 봐 저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나이가 너무 많아. 기력이 없어. 그 중요한 그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그리고 이제 다만 전문가들이 졸음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자랑하는 게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앉아? 뭐 4시간 정도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은 꼭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퀄러티가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그 잠이 밤에 잠을 잘 때 더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 순간에 이제 좋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틀 동안에 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심원 선정 과정을 쭉 보면서 또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불만을 하고 해서 또 판사로부터 한번 주의를 받은 것 같아요. 변호사에게 당신 그 클라이언트 이제 클라이언트를 주의시켜라. 이 법정에서의 배심원들은 절대로 뭐라고 하나요. 배심원들은 절대로 그 어떤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심원 얘기하는 거 보고 뭐라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뭐 제스추얼을 하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다시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재판에는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더 그럴 것 같고 무슨 질책을 받았다. 미국 단어의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어떤 배심원도 협박하지 말아라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했고 질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얘기도 나오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Maybe.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와이프잖아요. 2018년도에 그렇게 돈을 포르노 배우에게 준 것도 알고 그때는 엄청나게 화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한 번 대통령의 와이프로서 지냈고 원래 그걸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를 뭔가 생각이 있겠죠. 본인이 낳은 아들 이제 곧 졸업식을 한다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식이요. 그 아들 생각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입장이 조금 비슷하게 돌아갔다는 뭐 그런 취재 내용들도 아무튼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오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스토미 데이 스토미 데니엘스 재판이잖아요. 스토미 데이가 될 것 같고 이제 월요일부터 첫 진술이 시작이 되면은 아주 활발하게 이런 내용들이 열심히 보도가 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중간중간 불만을 하더군요. 아니 내가 지금 캠페인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법정에 나를 잡아두냐고. 그런데 법정에 잡아둘만한 일을 한 것은 본인이잖아요.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잔 것도 사실이고 돈을 준 것도 사실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드러난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뉴스가 들리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막 기사도 복잡하게 썼어요.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연방대법원이 심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에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한 명의 전 경관이 고소를 해서 일어난 일인데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사람들을 기소할 때 어떤 법을 썼냐면 2000년도였었죠. 그리고 법 자체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엔론 케이스 아시죠 여러분. 아주 부정부패로 결국은 파산하고만 에너지 회사. 그때의 그게 이제 2000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2001년도에 파산을 했고 200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 이름이 뭐든가요. 뭐 이름도 어려웠어요.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법으로 이번에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기소가 됐는데 그 당시는 이게 돈과 연관된 사건이지만 대규모로 뭔가 문서를 없애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공식적인 절차 조사 같은 것을 막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 이 법에 따라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기소되는 사람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소가 됐고 의사당 폭동 사건은 엔론과는 달리 엔론은 본인들 돈과 연관돼서 그랬지만 이것은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되는 것을 선포하는 절차를 의사 절차를 민주주의 절차를 방해하려고 한다. 거기에 이제 이 법을 적용을 시켰거든요. 이 법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그 법이 적용시킬 만한 것인가. 이게 맞는 건가. 엔론 사건과 의사당 폭동 사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이건 맞지 않아 라고 판결을 하면 일부 이미 수감된 사람들도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석방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기소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을 대통령이다 하고 선포하는 그 과정을 방해했다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아무튼 보이지 않는 데서는 지금 이런 뉴스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밖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안에서 지금 재판정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에는 재판정 안에서 법정 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 돈도 올라가고 지지도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또 뉴욕에서 이 케이스에 이 형사 케이스에 모든 것을 생중계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되는데 그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해서 바이든이 지금은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다 뒤집혔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란 전쟁까지 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바뀌었고 의회에서는 이스라엘을 더 잘해줘야지 된다 하면서 청문회를 열고 있고 아이빌리그 대학교 총장 불러다 놓고 그리고 또 무슨 구글 직원들은 또 회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사건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두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있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이렇게 적어도 한 6주일에서 8주일 정도 법원에 가야지 되니까 형사재판이고 뉴욕의 법에 따라서 꼭 그 피고가 앉아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니죠. 오늘도 지금은 이제 배심원 선정 일단 중단됐고 내일부터 다시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법원에서 일이 끝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할렘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지금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구글과 의회에서 콜롬비아 대학 총장 얘기부터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 아니네요. 어디죠? 캘리포니아주 맞는데요. 그쪽이 그쪽이죠. 그곳과 뉴욕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이스라엘 정부와 계약을 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를 합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써니베일이군요. 써니베일과 뉴욕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계약을 취소할 때까지 그럴 리가 없겠죠. 취소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제 구글이 아마존과 공유하는 님버스라는 그런 이름의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겠죠.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도 이게 뭐 다른 기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하마스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팔레스타인 무고한 시민들이 숨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대감이 구글의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어제도 보니까 ABC 방송 같은데 막 인터뷰를 하던데 핫샘이라는 핫샘이라는 그런 분인데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정부를 지원하고 잘되라 잘되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고 이 회사에 계속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서의 사람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뭐죠 무급 정직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제일 딱 나타나는 게 회사 컴퓨터 이메일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건물 떠나라 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농성을 한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 법 집행기관들도 조금 들어가고 한 것 같습니다.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가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뿐만이 아니라 뭐 이사회의 여러 사람들도 불러다 놓고 지금 의회에서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유대계 학생들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는가 이렇게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 유대계 학생들을 괴롭히고 기물 파손도 되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총장이요. 네마트미누체 샤피크 총장입니다. 이 총장이 우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15명을 정학시켰대요. 그러니까 15명 정학시킨 학생들은 친팔레스타인계겠죠. 15명 학생들을 정학시켰고 정학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학칙에 따라서 주의를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뉴욕의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리스 체인이라는 딕 체인의 딸이면서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였던 하원의원을 물리치고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의 찬성표를 던졌다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선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제일 강하게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는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무슬림 학생들도 유대인 학생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보호를 해야지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아이빌리그에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 사임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총장도 사임했잖아요. 펜실베니아가 먼저 사임했고 하버드는 막 이사회에서 지켜주는 듯 하더니 그 이스라엘계의 압력을 그 뜨거운 열화와 같은 사방팔방에서 해치펀드에서 어디에서 정치인에서 오는 그 압력을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무슨 논문 표절 등등의 여러 가지가 다 걸어서 클로딩게이 총장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었잖아요.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고 이제 콜롬비아 총장은 사임은 하지 않은 채 지금 의원들로부터 열심히 구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서 혁명수비대라는 정말 그 강력한 그 군대의 사령관들을 숨지게 하고 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란이 감히 우리 이스라엘 본토를 영토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면서 잘 됐어. 이참에 핵시설을 어떻게 좀 해볼까나라는 매파가 있겠죠. 이스라엘 내부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화당 매파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걸 좀 해볼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중동전쟁 일어나고 세계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협상한다고 할까요. 그 중간 정도의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어제 재무장관이 그러고 누가 그러고 계속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에 군사 보복하는 거에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서 살살해라 살살해라 하고 군사적인 대응에 자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7 국가 뭐 이런 또 의외도 초당파가 있어요. 꼭 공화당이라고 막 무조건적인 이스라엘만 지지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제 다른 나라 파트너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외부의 압력을 계속 이스라엘에 주는 거죠. 이스라엘도 혼자서만 계속 번영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IMF 열례 회의가 이번 주에 있다고 하잖아요. 워싱턴 DC에서. 그러면 이제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계속 사람들에게 이란을 좀 우리가 강하게 경제 제재를 하자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리스 이수나 총리라든가 아니면 데이비 카메룬 이런 외무장관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에 계속 전화하고 네탄냐우와 통화하면서 좀 살살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란으로서는 이란의 내부를 보면요. 지금 이제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이 40%나 되는 나라니까 큰 전쟁을 치를 능력은 없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이 상황에 전쟁까지 일어나면 난 뭘 먹고 사느냐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인 시리아에 있는 우리 이란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도 숨지고 하는 이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라는 의견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반면에 야 이건 무모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면 미국이 저 뒤에 있는데 너무너무 무모해. 무모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평화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다 적대감이 없어. 전쟁은 걱정이야. 필수품 오르지. 아무것도 없지. 주유소에 줄이 쫙 써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이란의 분위기고요. 리알화. 역사적으로 최저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달러와 대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화폐. 이스라엘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란을 어떤 식으로든 보복은 제한적인 공격이라도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란을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국가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게요. 이걸 이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제도 레바눈 남부에서 헤즈볼라 사령관 두 명 살해했네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는 라파의 제일 지금 가자지구의 제일 남쪽이죠. 그 이집트와 국경이 있는. 거기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오면서 지금 이란과 대응 모색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 이제 그쪽 준비를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라파와 라파 주변이잖아요. 북쪽에서 괜찮다고 다 내려가라고 이스라엘이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운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동예루살렘 쪽에 정착촌 건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손해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착촌 건설을 엄청나게 수천 채의 집을 지어서 이게 이제 막 프로젝트가 한 20개 정도 된대요. 그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승인을 해줘야지 거기에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때로는 그 프로젝트를 막 관장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때리고 막 쫓아내고 그러한 이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극우 민족주의 단체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사람들이 계속 전쟁에 관해서 집중하는 동안 정착촌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국제법상 위법이죠. 당연히 여기서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와 이스라엘 관계가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67년도에 요르단에서 동예루살렘 가져간 거잖아요. 6일 전쟁하고 여기는 이쪽에 이쪽에 해서 그래서 이제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나중에 마음대로 합병하고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계속 여기 우리가 살면 우리 땅이야 하면서 말뚝을 박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군사적으로 점령된 영토에 어떠한 본인들의 영구 정착지를 만드는 것은 지금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루살렘 인구 가운데서 한 40% 정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인구를 다수로 유지하고 더 다수 더 다수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정부 역대 정부의 다 똑같은 목표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쭉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막 가자지구가 이제 좀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충돌로 조금 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자지구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이자율과 그리고 또 역시 이란과 이스라엘이 겹쳐질 때의 세계적인 경제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자율 내리려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와 똑같죠. 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릴 것 같지 않고 6월 달에 안 내릴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렸었죠. 흔들리고 난 뒤에 한 얘기입니다. 월요일에도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나게 사람들 팔았고요. 화요일에도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어제 9개월 만에 최악이었고 한국의 환율 보세요. 여러 가지 아시아 통화 달러 대비의 약세 보이는 이 여파가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0.4% 올랐는데 예상이 0.3% 오를 것이었는데 더 올랐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아지는 게 아닌가 보네. 지난해 말에 그 분위기와 추세가 그래프가 다르게 가고 있네. 3개월 연속 높아졌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이 고용시장이 엄청 뜨거웠었는데 조금 나은 쪽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또 임금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그 증가율도 조금 부드러워진다고 할까요. 그렇게는 되지만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의 첫 번째 이자율 내리는 것을 9월 달로 지금으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몰라요. 조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올해는 9월 달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야 소수이지만 이렇게 배팅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답니다. 한 번으로 끝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유럽은 6월 달에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경제는 올해의 한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이자율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 또 주택 판매 등등 활발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는 안 되는 거야. 제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겠죠. 본인이 이제 지금 재선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사람들이 이란이 각오했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공격을 하고 나면 이란은 그야말로 호르무스 해협을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오일에 대한 그런 의존도 집약도 이런 것이 한 반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일이라는 것은 여전히 필수 에너지입니다. 필수 에너지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쓰이기 때문에 공급이 심각하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걸프 지역이 세계의 오일 매장량의 한 48% 생산량의 33% 이건 2022년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스 해협을 적게는 한 5분의 1 정도 많게는 4분의 1 정도가 전 세계 오일 공급의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가 여기를 통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호르무스 해협이 완전히 봉쇄가 되면 미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은 너무나 세계에 엄청나게 파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IMF 회의에서 재무장관들 회의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제재하는 것도 이란을 너무 조이면 이란도 그래? 하고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위 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팬데믹이 있었어도 그 밖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좀 경제가 잘 버텼죠. 더군다나 미국이 잘 버텨주니까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한 분이 기고문을 썼는데 제가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경제적인 것들이 있어도 굉장히 잘 버텨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정책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통학 인축 등등도 적절했고 또 무슨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는 했지만 이자율이 높았어도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상쇄된 이런저런 면들도 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협 같은 거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좀 나머지 뉴스들을 전해드릴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또 세계에서 다 이스라엘과 이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스라엘을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지 된다. 아니 이스라엘 쪽으로 이란에서 드론이 미사일이 막 날아가니까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막아주지 않았는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와줘야지 된다. 그리고 어쩌면 키브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미국이 더 이상 빠른 속도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이제 시리아의 제2의 알레포가 된다. 이런 얘기 지금 130만 명이 전기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러시아가 세계의 이목이 다른 데로 집중되는 동안에 작전을 또 바꿨답니다. 막 주거지역에 총격을 가한대요. 사람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고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주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주말에 왜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상원에서는 다 통과를 시켜놓은 법안이었는데 이걸 따로따로 떼서 하원에서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하는 것 이걸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원의장이 따로따로 떼서 우크라이나 따로, 이스라엘, 대만 따로 떼서 아마 투표를 할 모양인데 이스라엘 것은 해주겠죠. 공화당이. 그러나 우크라이나 것까지 해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섹션별로 한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은 어떤 걸까요? 물론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큰 부담은 갤럽과 루미나 파운데이션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대학 비용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5%는 동시에 extremely or very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valuable 한 것도 아니고 정말 extremely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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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학위를 갖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장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학사 학위를 받으려고 시도해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중간에 입학은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하신 분들이 56%고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에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해서 그만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1% 최근에 대학 졸업생 또 고등학교 졸업생 사이의 임금 격차를 보면 이건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통의 직업에는 가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너무나 너무나 천재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특수한 분야에서 게임이라든가 등등 아니면 영화, 연예,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미국은 스포츠 선수들도 다 대학 졸업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이런 경우에는 대학 졸업생과 고등학교 졸업생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들어가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자하거나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간도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하면 되기는 돼요. 그러나 대부분 보통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은 엄청하면서도 실제 그럼 대학교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이걸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성인 중 거의 반 정도는 학위 취득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든가 과도평가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는 것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게 또 미국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학자금 일부를 탕감해 주고 이게 선거용도 있지만 고등교육에서만이라도 미국이 앞서가야지 된다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성인의 71%는 학자금 대출 빚 때문에 집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하는 것을 조금 미룬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비용을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장벽으로 꼽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은 계산을 제대로 해야지 된다 하는 뜻에서 악세오스가 보도를 한 거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또 이걸 어디서 뭐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좀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좀 밝힌 부분은 밝히고 또 본인이 또 이제 구할 수 있는 구하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은 열려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학위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훨씬 낫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일라이프 방송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하나는 뉴욕타임즈의 사진인데 프랑스가 어쩌면 이렇게 올림픽 팀의 유니폼이 멋지죠. 그래서 너무너무 프랑스스러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몬타나주에서 58살의 코끼리 비올라가요. 서커스단에서 탈출을 해서 막 도시를 다니다가 남의 집들에서 잡히긴 했는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랑 이 코끼리랑 너무너무 거대함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코끼리를 사람이 조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예진이었습니다.